뭐 하는 사람이? 네, 우리 것도 별명을 하고 있네요. 안에 건 뭐지? 석꽃찌개입니다. 석꽃찌개? 아, 그럼 뭐뭐 들어가? 생물도 들어가고요. 생물도 들어가고요. 고기도 들어가 있어요. 청국장 준비고요. 청국장 준비고요. 아, 이거 아니지? 물. 물 보면 안 되지. 아, 이거 물 떠야 되지. 큰일 날 뻔했네. 이 밥을 더 이상 가득한 먹은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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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뼈 careful 조심히 있고 뜨거워 부추 부추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돌솥이 엄청 잘 달궈졌어